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물론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 좋은 일,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보통 친정 부모님한테 억울해. 엄마, 아빠, 나 이런 일 다겠어. 막 하소연할 텐데 이번 경우는 친정 부모님한테 간 게 아니라 이분한테 갔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좀 위로를 받고 싶고 너무 슬프다면 친정 부모에게 뛰어갈 수 있겠지만요. 너무 열받고 화가 나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다 하면 시부모님한테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아내가 먼저 남편이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에 상간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100만 원도 아니고 천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괘씸하죠. 시부모님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의 아드님이 외관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게다가 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시부모님도 열을 받으셨습니다. 시부모님이요. 내연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며느리와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시부모 입장에서도 아니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 내외를 이렇게 가정을 풍비박산 낸 사람이 누구야 하고 당장의 한 달음에 찾아갔나 봐요. 그러면 그 시부모님하고 이 아내분이 오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그 불륜녀는 상간녀는 겁을 먹고 문을 열고 무릎 꿇고 사죄한 거예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아마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아내하고 시부모님, 특히 시부모님이 너희 부모님 찾아가기 전에 문을 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결국 내연녀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시부모님은 이제 신발을 신을 채 집에 들어가게 됐고요. 내연녀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무릎을 꿇게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불륜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또 수억 원대로 금전이 지급된 부분을 추궁을 했습니다. 이 내연녀, 내연관계 인정을 하고 시부모와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요. 이 아내와 시부모, 내연녀에게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각서에 서명까지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지금 분위기 칭찬한 상황이에요. 시부모님과 지금 아내분은. 그런데 오죽했으면 신발도 벗지 않고 내연녀 집에 들이닥쳐서 저렇게 무릎 꿇어! 뭔가 사과해! 그리고 진짜야! 라고 다 자초지원 캐물은 뒤에 이 각서에 서명했는데 그런데 어떤 각서의 내용이, 각서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 각서의 내용에는 앞으로 연락할 경우가 또다시 만난 경우에는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고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 등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각서를 쓰게 하고 이걸 받았습니다. 상당히 쎈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친정 부모님이라면 의뢰에 같이 갈 수도 있겠다는데 시부모님이 갔다. 진짜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저 불륜여를? 평상시에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일단 한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았다면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런데 시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의 잘못이 결국 내가 대리로 정말 아들을 회초리를 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라도 동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부모님이 대신 자식을 뭔가 잘못 키웠다는 것에 대한 대신 회초리 맞는 심정으로 저 며느님하고 같이 시부모님이 들이닥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로 각서를 쓰고 이게 끝이에요, 이 사연을. 그럼 더 이상 고민은 없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남편에게 돈을, 수억 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 아녀녀가.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내 아녀녀에게 어디 내 남편에게 붙어서 그러냐라면서 비난을 하면서 일단 남편이 사준 금목걸이와 노트북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이 원금 4억 2,500만 원인데 이거를 연이자 24%로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받게 하려고 한 법무법인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와, 일단 여러 가지 점에서 이 대목은 놀랍니다. 남편이 저 내 아녀한테 갖다 바친 돈이 무려 420만 원도 아니고 4,200만 원도 아니고 4억 2,500만 원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그 돈을 그냥 다 내놔도 아니고 열리 24%로 변제하라는 그 각서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심정적으로 저 아내분과 시부모님의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각서는 내연녀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즉 협박 등 압박에 기해 표시한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고 사안 전체 상황을 감안해 보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서 각서는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차용증의 계약 당사자는 내연녀와 남편입니다. 내연녀가 남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때는 계약 상대방이 직접 압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내연녀가 압박을 행했습니다. 이때는 계약 상대방이 이 압박을 받아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취소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연녀가 100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건데 지금 4억 2천 5백만 원 다 되갚아주는 걸 넘어서 여기에다가 이자를 열리 연이자 24%로 고리로 갚아라 이런 차용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격도 하나 고스란히 그냥 있는 것도 다 따랐어요. 어땠습니까? 손님 변호사님. 그렇지 않았고요. 내연녀도 반격을 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과 아내가 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데요. 주거 침입을 했다. 그리고 공갈 강요죄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경찰이 진술을 한 것인데요. 특히 협박을 당했으면 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함께 이동하던 중에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 그 파일을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아까 법무법인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때 차량에 녹음된 걸 제출했군요. 세상에. 아마 부지 불식간에 찾아왔기 때문에 녹음기를 켜거나 휴대전화로 녹음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추정되고 아 내 차량에는 대화가 녹음되지 해서 그 녹음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조사해서 아내를 주거 침입 혐의 그리고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또 시부모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일단 시부모님은 강요 공갈 혐의는 뺏고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법정으로 가게 돼서 이 사안이 개인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면 아내와 시부모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내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선 주거 침입. 내연녀가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사전 승낙이 있었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갈 강요. 내연녀가 이미 불륜 사실도 인정하고 다시 안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그 이후에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 즉 협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내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연녀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해서 내연녀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건네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 과정에서 내연녀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면 내연녀로부터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판원서를 제출받았다. 법원에 제출했다. 아니 그러면 신민석 기자님 애초에 잘못은 내연녀가 했는데 지금 집을 찾아간 행위로 인해서 뭔가 합의를 하게 된 즉 합의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아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과 공갈 강요가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 다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선에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부모 같은 경우에도 벌금 50만 원과 10만 원이 나왔는데 다만 시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불륜 때문에 며느리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범죄의 가담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요. 우리 그 법에도 눈물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시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대요.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가담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오죽했으면 철했겠냐 시부모가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와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관들이. 그럼에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도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죄는 여기서 불륜이었다. 불륜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그래도 시부모님이 아들의 뭔가 잘못된 행동을 대신 회초리 맞는 심정으로 며느리 편에 서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고 남은 게 또 있잖아. 이 아내분은 남편이 싹싹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것까지 좀 얻어내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